안녕하세요 용산권 할매당 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채널을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집안의 모든 평안과 하시는 일이 전부 다 잘 되시기를 용산권 할매당 항상 기도드립니다 제 채널을 신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채널을 신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채널을 신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옛날에 말띠 그러면 백말띠 팔자가 좀 세다 시집 두 번 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왜냐하면 말띠들이요 영마가 좀 많아요 그래서 앉은 자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동서사방으로 팔도 명산을 다닌다든지 외국에 좀 많이들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주 땜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말띠 가지신 분들이 항상 우두머리 앞장 그리고 이제 말띠 가지신 분들이요 작년에 비해서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이 좀 많이 힘들었던 한 해인 것 같아요 말띠들이요 일단 이제 31살 경호생을 먼저 봐드릴게요 경호생들은 초반에 이별수도 있고 만나는 사람한테 헤어지는 것도 있고 직장에서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내가 또 그만두거나 올해 2020년에 뭔가를 내가 혼자 뭐를 준비를 하겠다 싶어서 조그맣게 무슨 샵을 체리거나 갈개를 체려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게 유지가 안 돼서 많이 좀 답답하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중반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이럴까 저럴까 고민이 많으신데 하반기에도 크게 운때가 좋아지는 거는 아니에요 하반기는 항상 뭐든지 좀 조심하시고 이게 안 되니까 이거 해볼까? 이게 안 되니까 저게 해볼까? 그러다가는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경호생들은 가만히 올해 마무리를 기본만 하셔도 잘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너무 크게 뭔가를 준비하시는 거를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3살 무호생 하반기에요 내가 뭐 좋다 하면 또 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쁘다면 다 나쁠 수가 있는데 하반기에 좀 이별수가 많이 들어와요 뭐 부부간에 이별도 되고 연인간에 이별도 되고 또 부부하고 연인이 아니더라도 부모하고 좀 대립이 좋아가지고 있는 집에서 좀 나갈 수도 있고 하반기에는 내가 한 발짝 좀 뒤로 물어서서 내가 좀 양보를 해야지 내 고집, 내 주장만 막 내가 세운다 그러면 부부간의 이별이나 연인간의 이별이 좀 많이 들어오는 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좋았던 거를 좀 많이 생각하시고요 상대방을 나쁜 것만 보지 말고 그전에는 좋았던 것만 좀 생각하셔서 하반기에는 좀 다툼이 없는 한 해를 좀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55세 병호생은요 관제가 좀 많이 들어오는 운세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좀 있어요 그러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좀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누명을 뒤집어 쓰는 수가 많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집을 만약에 예를 들어 샀어요 근데 그게 이중계약이 되거나 뭐가 돼가지고 소송을 했으면 그게 승산이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내 돈을 줘서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들어가서 55세 병호생 가지신 분들 복잡한 일이나 관제 있으면 터지고 나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반기에 좀 우리 같은 영매사나 무속인 집에 찾아가셔서 하반기 운세를 좀 보시고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그거를 좀 해결을 좀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관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별수 이런 것도 좀 잇따라 따를 수가 있으니까 병호생 가지신 분들은 하반기 때 좀 조심조심 또 조심조심해서 좀 슬기롭게 좀 잘 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내가 지금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잘해 주시니까 67세 우리 갑호생들 이 갑호생들이요 그래도 운이 나쁜 운세는 아니에요 말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나한테 이렇게 이득이 될 수 있고 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 운인데 67세 갑호생들이요 이렇게 한 군데에서 있지 못하고 많이 좀 돌아다니는 기운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많이 움직이는 거 좋은데 하고 있는 거를 그냥 내 기분에 맞춰서 뭐 다른 거를 할까 뭐를 할까 해서 이동수가 좀 앉은 자리 변화 변수가 좀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 말띠들이요 하반기 운세가 그렇게 썩 좋은 운세가 아니니까 너무 크게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지금 있는 데서 잘만 해서 나가신다고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기분만 하셔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고 올보다는 내년을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너무 변화를 주려고 하지 마세요 79세 이모생 가지신 분들 올해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이에요 아홉수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올해 한 해는 초반부터 하반기까지 건강관리를 좀 잘 하시고요 긴 여행이나 음식 같은 거를 좀 잘 드시고 너무 먼 여행 같은 거를 좀 상가하시고 올해는 이모생 가지신 분들이요 이 건강관리를 좀 많이 좀 신경 쓰시면 그래도 하반기는 좀 잘 넘어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